한글자막 by 한효정 깊어가는 가을 밤에 피곤하실 텐데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교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모세 5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국기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출애국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국기에 관한 배경을 좀 살펴보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게 되게 되면 거기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보고 그리고 그 물건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때에 훨씬 더 쉽게 그 제품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국기를 공부하기 전에 출애국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렇게 또 기억을 되살리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출애국기라고 하는 그 출애국기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고 우리가 성격을 한 번 보니까요. 이 출애국기라고 하는 이름이 빛이 2세기 내지 3세기 이게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격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의 70인 역의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인데요. 이 출애국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게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이 말은 출발 혹은 떠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출발 혹은 떠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엑소도스 엑소도스 하면 탈출을 얘기하거든요. 출애국기 전반부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국당을 떠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출애국기가 40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전반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애국을 떠나는 것을 가르쳐서 출애국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훗날에 가서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오늘날 카토릭은 당시에 신부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에는 이제 이 천주교에서도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데 몇 년 전에만 해도 이 신부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 교인들의 입을 막아놓고 눈을 막아놓고 귀를 막아놓고 그리고 그 신부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들이 거짓말을 말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근간에 와서 이제 그들이 공동 번역으로 된 성경이 이제 천주교에서 읽혀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이 캐돌이에서는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제롬이 벌게이트라고 하는 성경에서도 여전히 이제 추레굽기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히브리어 이름이 웰레 쇠못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이제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하는 뜻을 거예요. 추레굽기가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누가 기록을 했느냐라고 물으면은 우리는 대다수가 다 모세가 기록한 걸로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모세 우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모세 우경이 뭡니까. 모세가 다섯 권의 책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모세 우경이라고 합니다. 창출 내민신 창세기 추레굽기 래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우리가 모세 우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이 바로 추레굽기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당연히 모세인데 이 사실을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도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학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의 글에 의하면 라고 해서 추레굽기를 인용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가 추레굽기를 썼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열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12장 26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추레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마가복음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10절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여 끊을자 이렇게 해서 추레굽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가 보곤 22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22장 44절 예 죄송합니다. 22절이 아니라 24장 44절 24장 44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므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국경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의 글에 모세의 글에 모세가 이르기를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 출애국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출애국기는 창세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신학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구약성경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창출 내민신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따로 출애국기 따로 레위기 따로가 아니라 이런 한 두루마리에 이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두루마리에 그냥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이제 그 학자들이 외에 가지고 나누어 놓은 것이지 사실 옛날에는 이 책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국기는 다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이 출애국기는 창세기와 아주 근접하고 연결되어진 하나로 이렇게 매글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띄워놓고 출애국기를 공부할 수가 없고 출애국기를 읽을 수가 없고 출애국기를 띄워놓고 창세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읽었잖아요. 50장에 보게 되면 50장에서 출애국기 1장으로 넘어가는 데 연결되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국기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을 이제 되는 대로 교제를 나누겠지만 이 출애국기 1장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제 요셉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이제 요셉을 아는 바로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요셉도 죽고 바로도 죽고 새로운 이 애국의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잊어버리고 이들이 이제 오로지 이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장면이 이제 출애국기 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국기인은 창세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연속적으로 기록된 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족장신들을 대해서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국은 어떤 것입니까 이 출애국에는 이제 족장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족장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 출애국기는 족장들의 후손들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가지고 출애국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국기를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이제 참 내용들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출애국기는 이제 이 독립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바로 이 모세의 오경과 다른 책들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의 책이 쫙 연결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참 좋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 출애국기는 장세기와 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제 출애국기 1장에서 1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 요셉과 모세 사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 앞에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바로 이 출애국기 1장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면서 사실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왕권만 제외하고는 다 넘겨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국에 있는 모든 국고를 이 요셉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대에 정말 권력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던 그 부친님이 계셨는데 그 부친은 이제 주님 나라에 간 지가 이제 십수년이 되었지만 그 부친이 오늘날의 태평양 화학이죠. 옛날에 초기에 아모레 화장품 이 태평양 화학의 그 회장과 함께 그 이제 옛날에 이북의 고향이 개성인데 바로 앞뒷집에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노영재닌은 좀 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집에 있는 그 이 태평양 화학의 사장이었던 그 회장은 좀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사후퇴 때 어쨌든 이제 다 이제 남하로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각자가 이제 삶을 살았는데 이 부친이 어 아래 지역에 내려가서 뭐 양조업계에서 이제 양조장업을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아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우연히 이 사장을 만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장을 아이고 이 사람은 요새 자네는 뭘 하는가 이러니까 아 나는 이제 이 구르무 장사를 한다. 이게 이 화장품 장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 형님 저하고 어떻게 어 같이 이 제가 이거 운영하고 있는 이 화장품 회사에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좋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친이 같이 하게 됐는데 이 부친이 뭐까지 올라가냐면 격리국장까지 올라갔어. 격리국장. 그래서 그냥 그 회사에 돈을 갖다가 자기가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물론 외국에서 이제 그 뭐 향들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향수가 많이 들어온대요. 막 도라므 깐 것 같은 거. 들어오게 되면 이 부친이 돈을 싸지 못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다 치르고 막 그런. 또한 이제 자기 그 회사 직원들이 어디 가서 사고를 치거나 뭐 어떤 사고를 내게 되면 거기 가서 전부 다 돈을 쥐고 가가지고 돈으로 다 해결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격리국장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그냥 떡 주물으듯이 주물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 돈을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이 바로 이 바로왕 밑에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런 모든 애국에 있는 국고를 자기가 책임을 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로 이 야곱의 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들과 조카들 이 모든 사람들이 70명이 내려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애국에 내려와가지고 그 가족들이 요셉 덕분에 야곱 족속들이 고센 땅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그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늘렸어요. 그러자 이제 어느 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요셉을 하는 바로도 죽고 요셉도 죽고 새로운 바로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후손들이 애국에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새로운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는 눈이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국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바로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는 노예의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노예로 전락을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구히 통치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영구하게 자기들의 손 아래 노예로 부려먹기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그냥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삼고 그들이 이방 사람으로 여겨가지고 혹독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억압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바로이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켜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삼으시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추레국기를 공부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궁중에서 궁중의 법도를 40년 동안을 통달하게 한 거예요. 그거 이 애국에서 40년 동안 교육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안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훈련시켰어요 미디안 광야 오늘날 사우디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모세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모세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80살이 됐잖아요. 그래서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모세가 얼마를 더 살았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에 죽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120년 동안을 향수하고 모세는 너보산에서 하나님께로 불리워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노예 해방의 차원을 떠나가지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 구속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애굽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머무르게 하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430년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개 터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굴과 터널과의 차이는 뭡니까?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뭐예요? 예? 동굴은요. 그 안에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동굴은. 그런데 터널은 뭐예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터널들이 긴 게 꽤 많은데 저 중형 터널 여러 중형 터널 넘어봤죠. 중형 터널을 아세요? 단양을 지나가지고 중앙고속도로 달리게 되면 뭡니까? 중청북도와 경상북도를 연결하는 바로 터널이 중형 터널입니다. 그런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긴 터널도 일본에 가게 되면 일본에 가면 거기에 호카이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다시 나오면 한문으로 쓰면 북해도 그게 아오몰이라고 하는 일본에 가게 되면 아오몰이라고 하는 데에서 호카이도라고 하는 해저 터널을 가는데 엄청 길어요. 바다 속으로 가잖아요. 열차가 달리는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터널은 언제나 끝이 나오거든요.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터널 같은 때도 있고 때로는 뭡니까? 동굴같이 깜깜해가지고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반드시 터널이 우리는 우리 인생 항로에는 때로는 동굴 같은 데도 있지만 노란은 거의 다가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은 들어갈 때 깜깜하지만 언젠가는 태양이 내리쬐는 그러한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빛나는 그러한 바퀴이 보이는 거예요.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애국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끝이 있었습니다. 430년 후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후속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을 추래국을 공부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어찌 했든 간에 추래국기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그들이 제도적으로 국가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이 후속의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추래국기의 주제가 뭘까요? 추래국기 주제 방금 말했는데 추래국기의 주제는 후속입니다. 후속 맞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국에서 해방시키잖아요. 추래국기라고 하는 자체가 엑소도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추래국기 추래국기 연대가 뭡니까?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 연대는 난 이 추래국기 연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전기설과 후기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전기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애국의 바로왕 바로 이 18왕도 우리나라 1대2대3대 그 18대 왕조 아멘 호텝 이라고 하는 2세 통치 시대인 BC 1446년 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후기설은 19왕조의 라함세스라고 하는 2세 통치 시대인 BC 1290년 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기설과 후기설이 있는데 전기설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성경의 내적인 증거를 믿는 사람들 찾지는 않습니다만 열한기상 6장 1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그리고 출애국 이후에 480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즉위와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BC 970년 이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 4년 후인 BC 966년 이기 때문에 출애국 연대는 BC 1446년 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기설을 위뜰하고 어쨌든 BC 1100년 경에 활동하다가 활동한 입다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나오죠.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이 가난을 정복한 지 300년이 지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사기 11장 6절의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기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성경적 증거로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으로 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전기설이다. 전기설 후기설 이 연대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국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연대가 BC가 10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출애국이 주제는 구속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속 출애국기가 이 바로의 압제 아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출애국기가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국기가 없으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뭐냐 바로 이 출애국기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국기의 구속은 단순한 노예해방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국가의 터전을 확립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할 구자 살 속자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 그래서 우리가 구속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구속했다 하는 건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었다 하는 것도 구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속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구원할 구자에다가 살 속자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이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추레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을 하나의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추레굽기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문 인방 좌우 설주에다가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6월절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 추레굽기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속으로 그들이 해방되어 나오는 과정이 오늘날 신학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해주는 이와 같은 구속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샘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추레굽기 사건이 못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헤맸어요. 40년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얼마 시험을 받았어요. 40일 40일을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죠.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나요. 시험의 숫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에게 권장을 칠 때에도 몇 대까지 치면 안 돼? 39대까지만 쳐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40의 감한 매를 태장을 때리는데 바울도 40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40은 시험의 숫자입니다. 사람을 한 40대 정도 넘어가기 치면 아마 중인가 봐. 39대까지는 맞아본 지금은 이제 군대에서 빠따를 치게 되면 큰일 나지만 예전에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빠따를 많이 맞았거든요. 맞은데 그래 뭐 이 저게 꽃게인 있잖아요. 꽃게인 땅 파는 꽃게인 그 꽃게인 자루가 이만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 5만 파운터라고 하면서 꽃게인 자루를 빼가지고 이걸 딱 들고 그래가지고 엎드려 뻗치고 때리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병장이나 병장이 와서 이제 나가면서 4대를 때려요. 한 사람 앞에 4대를 치고 나고 그 다음에 또 상병 작대기 3개짜리가 또 와서 자기는 상병 3대씩 때려요. 그 다음에 또 1등병 2개 그러면 자기는 또 2대씩 때려요. 그렇게만 터져도 어떻게 됐어요. 막 그냥 엉덩이 엉겨붙겠지요. 잘못 안 맞으려고 어 하다가 허리 맞으면 퍼룩 부러진다니까 그러고 다치는 사람도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영창감인데 예전에는 무식하게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마다. 저도 빠딱 맞아봤는데 차라리 뚜드려 맞는 게 더 나아. 그거 한 번씩 맞으면 거기 한 일주일이나 한 달간 가더라고 약기운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고 그거는 자주 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바울이 글을 쓴 거 보면 이 율법에도 40대 밑으로만 쳐야지 그 위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때리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40은 바로 시험의 숫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산 위에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 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 수훈이라고 하는 산상 설교를 했어요. 그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그죠. 산상 수훈 혹은 산상 보훈이라고 하죠. 아주 그냥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제자들을 산에다가 모아놓고 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레굽 전날에 그들이 6월절을 지켰잖아요. 그죠. 6월절 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죽기 전날에 만찬 예배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 아래서 홍해를 걷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십장인가 보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했다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홍해를 걷는 사건을 세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십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위에서 높이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추레굽기를 자주자주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추레굽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히브리서와 베드로 후서는 성도들의 지상생활을 광야생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을 마치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와 같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추레굽기의 주제를 이해한다고 하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보다 더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추레굽기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요 1장에서 1장 1절로부터 12장 36절까지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1장서부터 12장까지 그래서 1장 1절로 4장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5장 1절에서 7장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를 그 다음에 이 7장 14절에서 12장 3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린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12장 37절로부터 18장 27절까지는요 신의 산을 향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거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가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이 하나님께서 구별한 초태생 봉헌의 규례 이 처음난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제도가 13장 1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에서 22절은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 홍해가 갈라지는 14장 23절에서 31절은요 이스라엘이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히 그냥 수장되는 장면이야 또 15장 1절에서 21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승전가를 부릅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 장면이라고 그것이 바로 승전가입니다 마치 적과 싸워가지고 승리한 다음에 부르는 노래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찬양하는 승전가가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5장 22절에서 17장 7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조금 전에 그냥 홍해 바다 건널 때는 아 룰루랄라 처음에는 처음부터 하나님 좋아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 바로왕이 추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나온 걸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후회하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출입국기 1장부터 우리가 성경을 주님이 허락하실 때를 공부를 하겠지만 후회하다가 이제 더 건너려 거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소떼 양떼를 몰고 그냥 뭐 그냥 막 건너갈 때 얼마나 쉰 바람이 났어요 와가지고 그냥 뭐 건너간 다음에 그냥 또 모세가 그냥 지팡이로 갔다가 그냥 홍해 바다를 때리니까 그냥 물이 쫙 합쳐가지고 바로왕의 군대들이 그냥 홍해 바다 가운데서 수장되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불렀다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다 정말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조금 가다가 또 뭐요 원망할 일이 또 생기죠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늘날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도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세상에 구원받고 길거리 걸어가니까 전부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가고 전부 다 지옥 가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조금 세월이 지나가니까 퇴색이 돼가지고 그죠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 8절에서 16절에는 아말렉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모세가 그냥 막 지팡이를 그냥 들고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아말렉 군대가 딱 전멸하더니 모세가 그냥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여기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하루종일 여러분들 하루종일 일가줘 한번 해봐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꼭 끝날 때는 하기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국기하강식 대학볕에 훈련병들을 갖다가 하루종일 뺑뺑이를 돌리고 훈련 기압을 받고 훈련을 받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그냥 차려 자세로 이렇게 하자 부동 자세로 태극기 하강식을 할 때 이따가 이렇게 보면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저도 참 굉장히 약했거든요 훈련병들이 막 나가떨어져 서가지고 있다가 그냥 팍 쓰러진다 그러면 조교들이 그냥 밖에서에다 그냥 물을 갖다가 그냥 떠가지고 왔어요 얼굴에 갖다가 확 쏟아 부은 게 그냥 꽉 깨가지고 저거 이뻔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게 이제 하루종일 서있으면 얼마나 이 모세가 이래 들고 자기 백성이 이게 되니까 이게 하니까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점점점점점 떨어지기 떨어지면 이게 또 야말렉이 또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요수아가 옆에서 그냥 홀 홀이죠 홀하고 아론이 그냥 모세를 갖다가 그냥 이런 앉기 좋은 도로를 갖다가 딱 놓고 모세를 거기다 앉으시오 해놓고 한쪽에 이쪽에서 팔을 들고 이쪽에 팔을 들고 계속해서 팔을 들고 있으니까 모세가 뭘 했겠어요 팔만 들고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 그러니까 아말렉을 물리시잖아요 완전 전멸할 때까지 어쨌든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18장 1절에서 27절까지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의 그 사건 사고를 혼자서 간다고 하려니까 정신을 못 쳐내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들고 와가지고 모세한테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 차례가 오기를 그냥 마치 원주 중앙시장의 이모네 집 만둣국집에 사람들이 그냥 출라라밀에 서가지고 그냥 그 만둣국 한 그릇 먹겠다고 그냥 쫙 해가지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세워라 내워라 앞에 사람이 서 있으니까 이거 체면상에 또 섰다가 또 갈작정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냥 다리를 비꼬아가면서 그 만둣국 한 그릇 먹으려고 줄을 선거에요 그리고 거기 만둣국 파는 사람 아 여기 뭐 별맛이 있다 우리 사람들이 여기 나라비를 서는 딴 데 옆집에도 있는데 왜 왜 그러세요 맛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렇게 사실 뭐 맛이 있는지 없는지 뭐 보기 먹어봤지만 어느 게 다 그 맛이 그 맛이긴 하더라면 사람 맞다 다 틀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모세한테 재판받으려고 이 백성들이 하루종일 서가지고 있으니까 이 장인 이두로가 보니까 참 한심한거에요 자기 사위도 죽을 마시고 백성들도 죽을 마세요 그래가지고 사위한테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대표자 똑똑한 사람 한 명씩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고 아주 어려운 재판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만 당신이 하고 나머지 사소한 거는 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들에게 맡겨가지고 재판하게 해라 그러면 당신도 편하고 백성들도 편하고 어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도 이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겨갈 때에 교회는 주님 앞에서 잘 불러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9장 1절로 40장 38절까지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시가 있습니다 개명 19장 1절에서 24장 18절까지는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세웁니다 다음에 25장 1절에서 31장 18절까지는 성막 건축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성전건축 정말 성막을 건축하죠 성전은 어디 가서 건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성전건축을 하고 광야에서는 성전건축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광야에 성전건축하면 안돼 왜 안될까요 그 사람들이 한군데 가만히 있지 않잖아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또 이동하고 한 달 있다가 또 이동하고 1년 있다가 또 이동하고 자꾸 옮겨다니는데 거기다가 고정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시간 낭비에다가 또 재산 낭비도 되고 안되겠죠 그래서 이동식 성막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설계도를 내려가지고 그걸 건축하는 장면이랍니다 그래서 성막건축 지시가 25장 1절에서 31장 18가지를 그 다음에 32장 1절에서 34장 35절까지가 무엇이 나오느냐 금송아지를 만들고 율법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장 1절에서 40장 38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성전건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출국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40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국기의 내용을 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는 이 출국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기를 원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민들 오늘 우리가 이 내용 분해를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아 1장 1절에서 뭐가 나오고 다 알죠 그죠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지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음 수요일날엔 더 정확하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면서 오늘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Dop reject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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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Collabor 6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